영화 할 때마다 나한테 섭외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내가 섭외 해가지고 또 스타 만들어주고 강아지 기획사 하는 거야 이런 거 하면은 맞잖아 강아지 엔터 흑궁 나요? 되게 많이 컸네요 아 흑구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 어차피 신발만 나가요 신발만 나갔어요 집 안에서 키는 애죠? 네 맞아요 얘가 섞여 있나봐요? 네 슈나우저, 진돗개, 멜식고개 아, 매식고개가 섞여 있구나 근데 흑구랑 외형은 비슷해서 얘 남자애래? 네 야 근데 뿌꾸야 너 진짜 행복해 보인다 감독님한테 지금 벌써부터 아부하는 거야? 다 져봐야 될까요? 아뇨 제가 다 져봐 몇 살이에요 얘? 지금 9개월 됐어요 다 져봐 완전 좋았는데 지금 다리 봐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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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선생님 저희 된장이예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도와줄 선생님이에요 아 배우시구나 네 저희 된장입니다 나중에 잘 되시면 저 잊으면 안돼요 네 꼭 유튜브 또 출연해주세요 네 잘 되셔도 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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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강아지들 벌써 강아지들 벌써 한 번 들어가볼까 들어가도 돼요? 이거 제휴가 되면 되잖아요 흡수를 해서 응 얘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가 무서워? 너가 무서운데? 아니 시급기처럼 생겨가지고 너가 무서워? 뿌쿠 여러분들 뿌쿠가 무서워하는데? 조심스러워 디게 얘네 지금 처음으로 볼게요 얘도 풀어놓으면 볼까요? 봐봐야 될 것 같은데 훈련은 우선 좀 애초에 하고 이것도 훈련이 돼요? 네 네 근데 정 안되면 사실은 그 사회화 시기인 강아지로 촬영을 해야지만 동물에 대한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얘네들보다 조금 더 어린 그러니까 오늘 그 그때 보내드렸던 친구 나이대에서는 괜찮죠 아 응 네 어리니까 본능이 나오면은 근데 얘도 6개월이면 어린데 그래 한 번 보려고요 일로와요 달걀 이쁘게 이쁘게 와 이쁘게 으윽 괜찮으세요 네 친해지세요 친해지세요 네 이쁘게 이쁘게 Allison 나아 소리가 나아 아빠 이쁘게 이리 이게 섰다. 근데 한 번 오리발이 땅에 닿게 해두면 얘가 좀 편하게 느끼는 않을까? 아 닿으면 아니지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갈 것 같은데? 잠깐만 주원아 잠깐만 토끼 내리기 좋대요 원래? 아 잠시만요. 어차피 맨손으로 잡아도 돼? 그렇지 잘한다. 동물 촬영이 진짜 쉽지 않아요. 동물 촬영이 진짜 쉽지 않아요. 우와 여기 봐봐. 우와 대박. 우와 완전 귀엽다. 뭐지 이름이 혈액무. 우와 완전 커. 우와 완전 커. 와 애기 타조네 애기 타조. 야 애기 타조네. 응? 아 진짜 귀엽다. 아까보다 애기. 애기이니 비교. 애기들. 여기 좀 큰 애들이다. 뭐야 사슴? 사슴 뭐야. 왤케 멋있어. 뭐야. 꽃사슴? 꽃사슴? 더 큰 꽃사슴. 내 쉬이야. 여기 가세요! 영화 잘 되면 저 100만 유투버 되는 거 맞죠? 가능하지 않아? 뭐 억울은 제가 끄는 거죠 뭐 사실 제가 어떻게 좀 하기 나름이지 사실 뭐 영화 잘 되도 다 유튜브 잘 되는 거 아니잖아 선생님 저희 이제 체수도 가는 거 같아서 나도 가야겠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훈련할 때 간식까지 아 예 감사합니다 잘 가 아 간식까지 역시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독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갈게요 안녕 안녕 진짜 오늘 좀 열심히 돼서 영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유튜브 친구들